드라마만큼 재미있는 만화 밤을 걷는 선비 카카오페이지에서 만나세요 너 따위 힘없고 골아 빠진 흡혁이가 수억이라며 그래 나를 없앨 비책이란 거 소승민 오랜만이구나 나 분명히 분명히 당신을 200년 전에 죽였는데 너와 함께 가자 이것은 네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구나 아니 난 인간 세상에서 인간 위에 군림하며 살 것입니다 그게 당신 제자로 흡혁이들이나 죽이며 살았을 때보다 훨씬 더 짐지거든 인간은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 약하지 않아 인간의 의지로 넌 죽게 될 것이야 그러는 스승님은 어찌 죽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산사나무 단도로 죽여 없앨 학폐기관은 수도 없을 테지 당신도 그리 될 것 같군요 당신도 그리 될 것 같고 당신도 그리 될 것 같고 어찌 간지 목숨이 있네 잘 보존하셨어야죠 어리석게.